833번 문제. 선생님이 이 문제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은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에요 여기 지금 보면 f-x는 fx다.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밖으로 뱉어내는 함수,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먹어버리는 이런 함수도 있죠. 마이너스를 그냥 먹어버리면 얘는 우함수 얘는 y축 대칭인 함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에요 원래 fx인거야 얘가. f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인거야.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넓이랑 이 넓이는 어때? 넓이는 같고 적분을 했다고 생각하면 적분을 했을 땐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이런 아이겠지. 그치? 자 얘를 이런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대. 원래 원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다시 말하면 자 원래 그래프는 여기가 축 여기가 축 이런식으로 생겼더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여기가 되고 자 이 부분은 어디가 돼? 여기가 되는 거잖아. 이 둘이 넓이가 같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로 쇽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자 우리한테 0에서 2까지 gx dx를 하래. 자 0에서 2까지 gx dx. 자 gx란 함수가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이 함수란 말이야. 자 이 함수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자 요 하늘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1로 옮길 수 있잖아. 따라서 정적분 값은 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직사각형이니까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가 1이라서 2 곱하기 1. 즉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 값은 2가 되는 거야.